이거 어떻게? 시작했어요? 깔 거 어디 있지? 나 이거 깔아도 되는 거 뭐 있어? 저기 있어요. 도실에 있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소완. 안녕하세요. 자, 이거를 볼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언니. 나무키 닦고. 아이. 나무키 닦고 이거 맞히면 없었어. 이거 있을 텐데? 이거 깔면 되지. 아니,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짜잔. 자. 짜잔. 짜잔. 안녕하세요. 좀 가깝나? 저 왔지요. 이젠 더. 어때요? 나 거는 작은 그릇. 괜찮아요. 조금씩 먹으면 되죠. 이거 좀 너무 가깝나? 왜 우린 조금. 위로 왔다 이거를. 아니, 아니야. 어울린다고? 넓게. 어울린다고? 야, 너무 너 키에 맞힌 거 아니냐? 아니에요. 무서워. 무서워서 못 알겠어. 이쪽인가? 맞나? 잠깐만. 이게 조금이라도. 아, 언니 언니 조심하세요. 어, 알았어. 아니, 너가 앉아봐. 내가 맞을게. 아니야, 괜찮아. 아, 너무 낫잖아. 너무 키에 맞힌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언니 언니. 언니 한 번만 앉아요. 아, 야구 키 낫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괜찮지 않아요? 아, 조금만 더 올려줘.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야구 키다. 어우, 우리 스쿠스 시끄럽네. 아, 근데 이거 안 보인다. 그니까, 이거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짜파게티. 짜잔.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 짜파게티 많이 먹어보죠, 뭐니? 이거 좀 매운 건데. 괜찮아? 진짜요?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매운 건데 괜찮아? 근데 나 면 덜 끓인 거 같아. 그런 거 같은데요? 배고파가지고. 약간. 근데 맛있는데? 응. 맛있지 않냐? 응. 맛있어. 그렇게 맵지 않네? 어우, 왜 맛있어. 응. 누가 요리사야? 야지롱. 오자마자 만들었잖아요? 오자마자.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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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부키. 깐부키요? 깐부키가 아니라 강낙호예요. 응. 강낙호랄게요, 그러면? 응. 근데 원래 뭐였죠? 응? 뭔가 커플 이름 같은 거 있었나요? 우리가? 응. 없었죠? 저희 친한데? 진짜 친해요. 응. 두 번을 같이 샀어요. 응, 맞아. 수라가 좋아하는 음료수. 맞아. 커플 이름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뭘로 할까요? 추천해 주세요. 뭘 할까요? 뭐가 좋을지. 나베즈? 나베? 광야즈? 광야즈? 광야는 조금. 낙광. 강남? 광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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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ême completamente. 헉. enzie0 근데 요즘.. 저는 깡장 내 이름을 진짜 나부키야코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깡고서 야부키야코 아 이거 진짜 이름이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약간 놀리려고 아 야부키야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원래 이름이랬던 거예요 제가 원래 나부키야코 또 이상한 거 많은데 또 많죠 뿌리뿌리가 뭐예요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먹는데 진심이죠 응 완전히 진심이지 진심 아니고서 먹을 수가 없지 야코티나코방 뭐가 많아 어때요? 더럽다구요?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가 옷장이란 말이죠? 응 레스룸이에요 근데 여기 빼고 여기 공간이 없어요 이 뒤로 내고 야 없어 여기 어떻게 앉아서 할 거야 근데 유리도 저도 약간 멀리서 왔잖아요 응 그래서 옷을 진짜 여름옷도 겨울옷다 있으니까 입으로 못 꺼내겠다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옷이 많아요 막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옷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홍비도 다 옷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숙소 놀러와서 딱 원형이 있는지 보러 원형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세상 깨끗 아 그니까 진짜 너무 원형이 다 안보여요 어? 지금 안보이지 언니? 안보여 안보여 잠깐만 아 안보여 채연언니가 까르보 파스타 해준다고 했는데 아 진짜? 먹을 거예요? 어 먹을래 먹을래요? 응 채연이가 까르보 파스타를 해준대요 우와 대박인데? 오랜만이네 그래서 원형이가 침대 이불도 이렇게 반으로 계속 딱 놔두고 정말 쓰레기라고 하나도 없고 옷도 바닥에 안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옷장 너무 많지 않아요? 봉쥐야 봉쥐 너무 잘 어울려 우리도 옷장 하나 살까? 언니 옷장 여기가 드레스룹인데 옷장은 왜 썼어 아니 진짜 여기 진짜 안돼 안돼 언니 언니 나와볼게 나와 생각보다 진짜 아니 정립 잘하면 되지 아니 근데 공간은 멀는데 뭔가 약간 옷걸이 좀 많이 올까? 옷걸이는 저기 가면 얼마 안 하는 거 많아요 그래요? 왜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랑 웅비 언니도 여기 옷장도 카투머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옛날에 써요 보이시나요? 무슨 색이에요? 엄청 여러개의 색깔이 있어요 예쁘다 나 안 했는데 저 네일 잘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눈 뭐야 눈 스스레 나이 스스레 나이 그러는 거 스스레 간지잖아 스스레 아 이거? 이건 뭔가 아니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다 먹고 아니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먹어야 된다고요? 매니저분이 핸드폰 괜찮아요 응 저번에 음변이 했을 때 그거 뭔가 됐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때만 된 거 같아요 그렇게 나 단무지라는데 오늘? 단무지? 뭔가 아니 그것보단 예쁜 색이죠 선물해 주신 옷이에요 응 예쁘다 난 이것인지 몰라요 이것인지 몰라요 이것인지 몰라요? 네 근데 입었어요 딱 봐도 조유리 같네 그래요 유리 건가 조유리는 녹음을 하러 갔어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유리야 열심히 하고 있나 조유리 열심히 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열심히 해라 빨리 집에 들어오고 서로 옷 밖으로 있나요? 같이 살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옷 구분을 안 짓게 됐나? 내 옷이나 나 내 옷? 그냥 그냥 입어요 그냥 입어요 헉 흘렀어 고마워 고마워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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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코가 이거 줬어요 저희가 요새 또 게임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저희 맨날 게임하잖아요 어제도 같이 하고 나이자 나이자 갑자기 가만히 있잖아 나코야 나이자 이러고 게임 들어온다고요? 나코야만 네 나코 일본은 사투리 가능하냐는데요? 네 뭔가 원래 사투리 있어요 사투리가 뭐야 알려줘 제가 원래 도쿄였잖아요 도쿄였잖아요 도쿄 도쿄에서 태어나서 그냥 사투리 없었는데 스쿠오카에 가서 몇 년 한 6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줘요 알려줘요 뭐 뭐 뭐 뭐 하고 있어 뭐 뭐 뭐 이거 나이잇테르노 인데 나이잇테르노 나이잇테르노 나이잇테또 맞아요 사투리 있으면 나이잇테또 귀엽죠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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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교실 일본어 교실 안할래 재미없을 것 같아 쟤가 잘 못해서 쟤가 못할 것 같아 잘해 너 일본어 잘 못해 난 너만큼 일본어 잘하는 사람 못 봤단 말이야 많이 있는데 여기 더워요 언니 조금 덥다 그쵸 어디 없지 근데 에어컨 켜져있는데 응 근데 뭔가 이상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안 시원해 한번 해볼까 아 아 안 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언니 제 뿐이 뭐야 제 뿐이 응 그걸로 돼 있었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부었구나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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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아 맞다 입에 묻었나 예 묻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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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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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맛으로 이거 원래 묻히고 먹는거 같아 맞아 아 제 까르고 파스타 올 때 같이 기다려야지 구형하고 올까 제 배경 제 배경화면 야 뭐야 귀엽다 조율이야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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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귀여워 언니가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아 귀여워 그냥 아 댓글을 보고싶어 아 왜 얼굴 아 너 얼굴 이시아야 왜지 아 뭐야 오늘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화장실 안됐나 화장실 안됐나 아 이게 더 잘 보이는건가 아 저 유리사진 4개 내래 유리사진 있을거 같은데 유리사진 많죠 그쵸 많죠 짱많아요 유리가 아 근데 저번에 포메에서 못했다 여러분 부럽죠 유리사진 유리사진 항상 같이 있으면 사진 뭔가 안찍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뭔가 아니 근데 뭔가 뭔가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랑 많이 안찍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난 많이 찍지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귀여워 귀여워 언제냐 언제냐 쉴 땐 너한테 놀러왔을때 어 뭐야 이거 뭐야 그런 친구인데 맞아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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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이거 혼인 친구구만 맞아요 아 뭐였지 아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뭐 있었는데 뭐사진 이미 사진만 거의 100명 정도 있는데 진짜 내 포메 김민주사진 너무 아 맞다 왜왜왜왜 어제 어민주사진 진짜 더웠잖아요 어제 스케줄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었어요 거기 스케줄하는데 그 실내에서 에어컨이 고장났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이거 진짜 숨막히는 덤이죠 아 알아요 진짜 완전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민주가 막 아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로 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아 알고 했어 민주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너무 땀 뻘뻘 흘리면서 찍어주고 있는데 민주가 갑자기 다리에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김민주가 이렇게 사진 포즈 취하면서 자기 다리에 선풍기 들고 이렇게 선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더워서 죽겠는데 더 죽고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고 있는데 에어컨이 진짜 웃기죠 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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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언니 걸로 보세요 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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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민주야 와 김민주 혼자 선풍기 하고 있었냐 이러면서 김민주 그래서 내가 아 나 갈래 이라고 뛰어갔는데 김민주가 뒤에서 선풍기 들고 아 언니 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완전 상상가 그치 아 웃겨 민주 진짜 웃겨요 맞아 은근 웃기다니까 옛날엔 재미없다 그랬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웃겨요 민주는 저 요즘은 이기 4번은 이기주의야 이거 뭐예요 4번은 이기주의야 4번은 이기주의야 4번은 이기주의야 쥐밖에 몰라 뭐지 아 이기주의 아니야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야 혼자만 브이앱 댓글보고 뭐예요 이거 4번은 그냥 4번 있어 모르는 아 알고싶어 이거 이거 유리랑 저랑 같이 봤거든요 이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음 각자 사나이? 라는 그런 건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4번은 한국말 못 알았는지 art 저도 근데 이거 최근 해봤어요 비싼 비엔라고 말해줘 라고 있었어요 비엔라고 비엔라고 이렇게 create 표현 게임 방송을 하고 싶은데 게임 방송을 하고 싶은데 게임 방송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위즈원이 재미없을까봐 재미없을까봐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괜찮으면 아주 한 번만 할까 위즈원이 괜찮으면? 위즈원이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 할게요 나는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한 건데 위즈원이 보고 싶으면 위즈원이 보고 싶으면 해도 되고 난 모르겠다 괜찮아 안괜찮다 안괜찮다 미안하다 보여줘요 하자 한 번만 할까 근데 하자는 반응이 더 많으면 한 번만 할까 하자 하자 우리는 개인주의야 우리 개인주의잖아 보고 싶으면 그러면 뭔가 보낼까요? 뭐가 있지? 보고 싶으면 러브 아니면 와우 여기 이거 러브 이거 이모티콘 있잖아요 러브 아니면 와우 와우 아니면 희납 내가 댓글 썼어 어떡해 하자 아 안돼요 뭘로 할까 이거 하트 하트 와우 아니면 하트 하트가 이거에요? 안 보고 싶으면 이거 슬퍼요 이모티콘 러브? 러브로 할까? 하트 오오오오오오와우 와우 맞네 이거 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이거 해야겠네 나는 나 말했는데 나 이렇게 말 안할 줄 몰랐네 보고 싶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바로 안 해주면 섭섭하지 바로 한다 그니까 바로 하자 잠깐만 소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리 켜야되나? 소리 켜야되나? 러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댓글 올라와 뭐야 진짜 그렇게 보고싶어요? 정말 또 빨리 들어와봐라 이 친구야 오 이쁘네 내가 힙장 잘 찍었지 자 이제 밥 올 때까지 밥 올 때까지 한 발 합니다 근데 이거 해도 되나? 언니 너 이거 내 아 아니 아니야 여기 있어 VM 목소리 아 VM 목소리 저녁 받으시죠 예 우리는 무쌉 왜 어디라고요? 응 산업수업 오케이 딴딴따란 딴딴딴딴 딴딴딴딴 우리는 치킨 먹을 거예요 우리는 치킨 먹을 거예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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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무섭다 후 이거 좀 대기하는 동안 댓글 좀 볶고 올게요 언니 호로 갈게요 네 아 거의 가는구나 오케이 I need 댓글 댓글 보고 싶은데 댓글 이거 좀 땡길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걸로 보고 아 왜 이렇게 이거 작아요? 너무 가끔나?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저는 이만 우리가 진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한 판만 할게요 진짜 한 판만 할게요 진짜 한 판만? 아 너무 떨려 너무 떨린다구요? 언니도 알아서 가릴 거니까 난 댓글 보고 있어야 돼 가는 동안 댓글 본다 이게 정말 쉐임을 하면서도 댓글을 읽겠다는 의지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무서워요 우리 잘해요 잘할 거예요 우리 잘해요 근데 우리 지금 잘해요 우리 잘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딱 하잖아 펼쳤다 펼쳤다 오케이 자 자 없네?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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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없다 없다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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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을게요 아 진짜 손이 없네 손 없어? 응 난 먹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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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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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비지로 보이지 않아요? 넣어야 되지 그러는데 아싸 프라이팬 프라이팬 좋다고 맞아 어 누구 있나 넌가 아 아마 좋은 것 같은데 내려간다 어 잠깐만 가방이 왜 없으면 가방 없으니까 가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방 없으면 안 되는데 안으로 갈고 진짜 가방 제발 내가 원하는 가방 하나만 주세요 아싸 4배율 오케이 4배율 먹었다 고맙습니다 그걸 해결 해결 바꾸고 이거 오 종 많아 종 많아 잠깐만요 저희가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 말을 안 하게 되네 그러면 어떤 얘기 할까요? 어떤 얘기? 요즘 있었던 일이요? 저희 요즘 페인 밖에 안 했어요 큐비지 줄까? 어? 있어요? 어? 있네 여기 있어? 뭔가 아직 얘기를 못하는 게 많아서 요즘 아 맞아 아직 이거한테 아직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너 갑자기 한국말이 뭐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한국어 못하게 되는 건가? 뭐지? 그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총 성계가 없어 안 보인다 처음이야 이제 다 했어? 아니야 다는 아닌데 오늘 필요 없고 나 지금 총 알만 300개 넘었어 빠르네 빠르지 빠르지 나 빠르지 마침 자기장 안이에요 자기장 안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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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사람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잘했어요 깜짝이야 언니가 움직여서 무서웠어 고맙다 잘했다 어디 쪽에 갈까요? 한 주먹걸이구먼 무슨 얘기 할까? 뭐라고? 진짜 잠깐만 이거 뭐라고요? 이게 1킬 어 역시 이게 사랑 안 보여줘도 안 해 왜요? 소리만 듣고 안 와봐 뭐라고요? 1킬 했네 역시 위즈왕 역시 위즈왕 역시 위즈왕 내가 게임하는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한다니 위즈완도 게임 해요? 위즈완도 게임 하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열심히 하시던데 요새는 유행하는 게임 바람의 나라였나? 바람의 나라였나? 바람의 나라였나? 뭐 그런 게임 뭐예요 그거? 모르겠어 근데 너 말고 여기 또 있나? 너블인가? 오 대박 저기 썼다 오오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뭐야 뭘 오케이 야호키 가자 가자 세 개로 아니 왜 나 말자국 표시가 안 뜨냐 갑자기? 지금 없잖아 아니 아까도 안 떴어 아 진짜요? 가까이 썼네? 아 근데 그럴 때 진짜 있어 그렇지 응 뭐야 이거 있나? 또 있어? 또 있어? 왜 그래 왜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시원하바람 내 볼 위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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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심심하죠? 여기 딱 한번 볼게요 여기 딱 한번 볼게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니까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서 해야되나? 네 이거 다 맞네 우리 네이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안돼요 저기 하이 난 저쪽 갑시다 하 정말 하 진짜 이거 좀 무더운데? 잠시만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잠시만 잠시만 자 어디일까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아 그쪽에 있네 아 자기장 그럴 수도 있어 응 뛰어가야지 뭐 여기 가운데까지 가자 좋아요 빨리 다리 건너가 뛰어야되네 그니까 살아오기 전에 근데 여기 집 들리지 말고 갈까? 그럴까 조금 이만 안 들려도 되긴 해 나도 근데 한번 들릴래 진짜 참을 수 없다 파밍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좋은데 맞아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더 또 누구 있나요? 어 있네? 있지 이게 소리 되게 들리는데 그니까 이게 안 난가? 우리 거 우린 거 아 이게 너무 예민해졌어 이거 하면서 어 응 근데 빨리 가자 저쪽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이 있어 안돼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진짜 아오 살려줘 살려줘 빨리 나 빨리 빨리 저기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어 진통제? 응 깜짝 놀랐네 진짜 무서웠다 숙여서 갈거에요 나 무섭거든요 아니면 프라이팬 뭐지? 나 바보야? 너 왜? 어딨는데? 언니 왜 빨리 와 잠깐만 어딨는데? 현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니 지금 와요 응 너가? 어딨어? 너 지금 내가 너 살리면 너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괜찮을거에요 반대쪽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맞은거야? 내가 아 뭐야 안 된 사람이 죽잖아 어딨는데 이쪽에 있었어요 어디 나 집안으로 와봐 안될 것 같은데요 올 것 같은데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소리 들리는데 잠시리 오고있는데 천천히 오고있어 천천히 아유 귀여워 언니 빨리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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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에 너무 많아 옆에 너무 많아 너 빨리 분대 빨리 나갔어? 빨리 뛰죠 잠시만 언니 응? 너 죽을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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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분대 했어? 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야된다니까? 아니 어디서 아 죽었어 야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죽었지? 아 죽었어 죽었어 아니 아 웃기다 내가 가자고 했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욕심 많았어 그래 욕심부리면 죽는거야 알겠어요 진짜 사고는 개인주의야 그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브이로그 켜고 아 진짜 그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어 댓글 보자 우리 자 돌아왔어 아 나 너무 집중했어 여러분 안심심했죠 얼마나 했지? 우리 얼마나 했지? 우리 몇번 했죠? 15분 안했나? 15분 했나? 몇 등 했는지도 못봤어 근데 바로 봐가지고 15등 15등 있어요 우리? 15등 했대요 너무 못했다 안되네 그니까 너무 못했어 너무 못했어 너무 못했어 뭐지? 위조 언니 보고있어서 긴장했나? 맞아 위조 언니 보고있어서 그래요 아휴 너무 즐거웠다 우리 어 잠깐만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서 핑계 뭐냐고 핑계 뭐니 착하 띠띠띠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잘 못해서요 맞아요 띠띠띠띠 이거는 잘 못해가지고요 네 나 많이 했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했는데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몇 개월 하고 그리고 유리가 3일말에 제 기록을 바로 아 기록 깼어? 유리가? 어 뭐야 다른거? 왜 그래요? 와 와 와 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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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도 들어갔어요 그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대박이다 마법 시식 자 잘먹겠습니다 와 여기 고기도 들어갔어요 그니까 손고기 아니야 손고기? 쟈 토고기인가 안 먹었는데 토고기 너무 좋겠는데 채현이 너무 착해요 정 전해주고갔답니다 너무 맛있다 고마워 모토 게임하고 또 먹고 그게 인생이죠 맞아요 너무 귀엽죠 이쁘대요 다시 보기 오늘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했는데 한 번 하면 조금 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등 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치킨 먹을 때까지 하고 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 어제 다시 보니 어제 왜요? 없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언니 누가 말려 딱 지금 품에 왔네 그 언니 품에 왔네 빨리 보자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어? 나는 저녁 먹었어 맛있는 거 왜 혼자 먹냐고요 나 데려가 나 데려가 혼자 맛있는 거 같아 언니 저거 보고싶어요? 응 나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키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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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 키나코 보고싶어요? 아 아 너 뭐라고 했냐 나 거 빨다 저요? 나 일본어예요 이것도 그냥 그러네 이번에 있어요 그냥 안녕 폭찼어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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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어제 샀어요 이거 사실 어제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품에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빨리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샀는데 이걸 뭐지 뭐라고 샀지 아 아마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아 어제 열심히 해서 너무 깊게 자서 오래 잤네? 이렇게 샀어요 어제 밤에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에 어 이건 아니다 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2시 잠? 응 3시 넘어서 일어났어 오늘 와 좀 좀 며칠 동안 저 못잤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기절했어요 어제 어제 야부키랑 같이 잤어요 야부키랑 어제 낮잠 잤는데 어제 야부키랑 어제 낮잠 잤는데 야부키랑 갑자기 옆에서 너 잠들었잖아 바로 그치? 네 인정 이 뻥쟁아 그 전날에도 바로 잤잖아요 맞아 전날에도 바로 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딱 와요 그게 어 지금 진짜 잠 온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언니한테 잘게요 하고 진짜 1조만에 잤어요 진짜 3조도 안 걸렸어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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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 잘 때 이러더라구요 숨소리 숨소리 맛있어 너무 재밌다 근데 어제 언니랑 처음으로 같이 다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 근데 오사카에서 아마 같이 다녔 거 같은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우리? 오사카에서 한번 그때 같은 맛을 썼었어요 기억 안 나 진짜 잠만 잔 거 아니야 우리집게? 진짜 잠만 잔 거 아니야 우리집게? 진짜 잠만 잔 거 아니야 우리집게? 저는 일본 가면 항상 항상 이진이랑 자가지고 뭐예요? 와 진짜 와 진짜 센스 뭐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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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연이가 면역 양을 잘 보자못해서 양이 많대요 아 진짜요? 내일은 먹어야지 내일 어떻게 먹어 면이 부는데 냉장고에 올려줄 거야? 그러네 많이 먹어야지 와 채연이 진짜 수박 이 어디에서 샀지? 너무 맛있다 음 응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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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착각해 채영은 청사야? 청사죠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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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떡해... 아... 근데 그렇게 뭐야... 찜질복이야? 아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된 원피스에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된 원피스 아니 찜질복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안 보여 여기까지 아 뭐 와 양평이 나쁘 거인 응 찜질복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찜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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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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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나 이쁜 이쁜 주리언니 본명 강환 나왔던거 봤어요 라고 왔는데 봤어요 멤버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쵸 맞죠 봤어요 다같이 봤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완전 축제했잖아요 맞아요 와 주리언니야? 이렇게 계속 근데 주리언니 같긴 했어 아 맞아 주리언니 약간 진짜 주리언니스럽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그 한국노랜데 발음도 완전 좋고 그 한국노랜데 나보키 앞에도 노래 불러줘 나보키 앞에 불러줘 왜 당황해 빨리 나보키 앞에 불러달라고 아는 노래가 많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대기시간에 하루 왼종일 부르잖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이다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사 자자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여러분 뭐해요 회사에요 회사 끝났을려나 혜연이 코에 수박씨 수박씨 근데 이게 신없다 이분도 그렇게 하는건가 언니가 해줬나 해줬으면 진짜 대박 치킨 좀 백수에요는 뭐야 할 수 있죠 사과먹어요? 사과? 왜 사과를 먹어요? 너 왜 사과먹는다고 뭐라해 아니 저녁인데 사과먹고 다른거 안먹어요? 네? 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좋아 친질붕이라고 놀린거 인정이요 아 너무 좋아 저녁인데 수박도 좀 낫고 그러네 저녁인데 수박 먹고 아 언니 괜찮아요? 사실 지금 뼘언언니가 유리 베개에 앉아있었어요 유리 베개 근데 지금 그거 쓰고 있어서 괜찮아 그러네 유리 저거 베개 좋은거 쓰네 그니까 유리 유리 이렇게 된 베개 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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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형으로 이렇게 악장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보여 그래서 이거 안 웃어서 너도 하나 사 유리한테 사달라고 유리야 나도 이거 사줘 할까 그럼 해볼까 조유리 조유리는 조유리는 1층 너가 2층 침대인가 응 나가 2층 침대 유리는 1층 원래는 그거 그냥 1개씩 살까 했는데 공간이 없어질까봐 응 이 침침대 샀어 근데 그게 잘했던 것 같아 없네요 왠지 침이 방이 낡아서 여기 있으면 진짜 공간이 없잖아 여기 진짜 아예 없다 한 명 베란다에서 자야되는데 그래서 자리 리이 진지 짱짱 사기 수박씨 그냥 먹어요 이렇게 아니요 아니 안 먹어요 뱉지 아 아 근데 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걸리면 뱉고 삼키면 삼키는 거죠 원래는 진짜 요번에 있을 때는 한번도 안 먹었어요 그냥 다 이렇게 패고 먹고 그랬었는데 멤버들이 그냥 먹어서 신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어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응 그래요 나 쇼이 슈하 슈하도 아까 물어봤는데 슈하랑 같이 샵이어서 인사했어요 인사 저거 좀 멀리서 했어요 멀리서 몰라 그날 좀 낯가렸어 원래서 날 잘 안 가리는데 그날 낯가렸어 그냥 조금 저기 멀리서 슈하가 메이크업 받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그냥 거울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있으면 거울로 제가 볼 건데 아 그쵸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눈 마저쳐가지고 어 응 흐흐흐흐흐 언니스럽지 않네 뭔가 흐흐흐흐흐 일본어 말해주세요 요즘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하고 일본어로 하려고 하면 이상해요 너무 어색해요 일본어로 말하는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멤버들이랑 계속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일본어로 대화하기가 너무 어색해요 일본어로 로드쑥을 counted 일본어로 로드쑥을 prospect해요 일본어로 로드쑥이 나코인가래요 일본어로 로드쑥이 나코인가래요 이거 옛날에 나랑 동생 나보키야코 아니에요? 나코가 나코죠 여러분 그럼 야코지? 야코 나보키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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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진짜 나코는 한국어로 야코 나코는 야코 여러분 이상 말하지마세요 야코 야코가 약간 귀여운 느낌인가? 야코 귀여워 내가 야코 있으면 좀 귀여운데? 야코였어도 귀여워 나코 느낌은 아니에요? 야코도 좋아 나는 이거 나보리였어도 귀여웠을 것 같아 나보리야코 나보리야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국사람이었으면 어떤 이름이 잘 어울려요? 나한테? 너? 옛날에 들었던 건 뭐가 있었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일 것 같아 완전 이름 흔한 민지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런 민지요?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김민지일 것 같이 생겼지 않아요? 반에 있는 반에 있는 반에 한 명쯤 있는 김민지 하하하하 나 한 명쯤 있어 아 진짜요? 민지가 그렇게 많구나 반에 한 명쯤 있어요 나요? 아냐 아니에요 나무늬 나무늬 진짜 웃겨 나무늬 모르겠어 나무늬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아냐 나무늬는 야무키지 맞다 나 뭐가 잘 어울려요? 민지요? 민지 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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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나희 김씨여야 돼 김나희 김나희 김희장 뭔가 더 잘 어울리나? 응 이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 어 이인은 아닐 것 같아 아 내 다리부인이구나 아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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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 지은? 아닌 것 같아 지은? 김민지 이런 신기하다 과자 과자는 일본어 이름이 있으면 일본에서 뭐가 잘 어울릴까? 뭐가 잘 어울릴까? 사쿠라코 아 아니네 사쿠라코 뭐야 사쿠라 마코야? 진짜 사쿠라코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미 다음 뭐지?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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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닌가? 잘 봐봐 어 뭐가 잘 어울릴까요? 키 자 들어가요 키 키? 많이 없어요 키 자 들어가요 키? 키라리 키라리? 키라리 완전 좋아지 너무 마라 같은 느낌인가? 키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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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에 나오는 누구예요? 키라리? 린 린 린 귀엽다 린짱 린짱 키레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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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진짜 키라 키레이르 진짜 싱虫 스키야키 스키야키 개인들 밖에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유우키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어울려요 저 밖에서 무슨 소리야 키노? 오지 아니에요? 칸나 칸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칸나는 안 어울리고 칸나는 뭔가 더 미나미도 아니고 하시모토 칸나상만 생각하는데 되게 예쁘잖아 맞아요 너무 이쁘 하루카는 뭔가 원영이 이런 애들 하루카는 아니거든 키라리 괜찮은데? 키라리 좋아요 저 사토미 사토미 사토미는 또 이시아라 사토미상 있으니까 맞아 이시아라 사토미상 진짜 예쁘시더라 유이 유이도 귀엽네 유이? 유이 유이 괜찮네 언니 유이 유이짱 유이짱 그럼 강유이 한국이름 같은데 강은 없죠 일본사람 뭐가 어? 뭐가 좋을까? 유이 저 밖에서 지금 사토미 사토미나미 미나미 경기 사토 유이 오 좋네 게임할까? 언니 아니 빨리 좀 하하하하 이제 빨리 잘 모르고 맞아 여기가 몇분정도 했죠? 저희가 지금 몇분정도 했죠? 한시간 한시간 했네 뭐야 계속 한시간 됐다고? 응 오 몰랐네 이거 안들리죠 박해설이 안들리겠죠 그래서 헝 헝 헤이 이거 뭐 뭐하지 진짜 그러니까 시간 왜이렇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시간 우리 그냥 한 번 더 한 판도 금이 한 판도 아 맞아 이거 동영상 내가 아침에 너한테 보냈잖아 아 맞아요 아침에도 아닌데 그거 그거는 나중에 올려요 나중에 올려줄게요 사운드 보고 확인하고 자 볼게요 언니가 왜이렇게 많이 일었지? 오케이 이거 보여줄 나만 보여줄래? 내가 보여줄게 아 아니에요 이거 귀엽잖아 응 그냥 위에 올리면 그래 내가 다음에 올려줄게 이거 끝나고 올리던지 할게요 이거 입술색하고 뭐지 슈퍼 슈퍼 말까? 진짜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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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하자 어때요? 어? 러브 많이 온다 갑자기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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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주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위수완 근데 위수완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아 근데 아 진짜 전하려고 위수완이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건데 네 러브가 굉장히 많네 좀 기다려 봐야겠다 혹시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밖에 아께 잠깐만 무슨 일이 있는지 구경 좀 하네 도대체 무슨 일이 말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와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죠? 폼도 삭제하고 조심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유리 왔나? 진짜 알다가는 잘 모를 사람이야 아니 지금 KCON 보면서 춤추고 있어 와 진짜 아 뭐야 KCON 보고 있어요? 오 깜짝 놀랐어 언제 거 이거 KCON? 아 저거는 했던 거 있나? 춤추고 있대 지금? 춤추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거 끝나면 가야죠 그러니 한 판 노래 그래 아 너 지금 춤추고 있대 그냥 밤도 뭐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상담하고 저는 진짜 안 해도 돼요 전 진짜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진짜 아까 계속 러브 어깨고 아니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아 지금도 이렇게 러브가 보이길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의전 그렇게 모르지 마요 나는 진짜 의전 생각해가지고 러브러브? 너무 많이 오네 아 우리가 게임하는 거 보고 싶대 아 진짜 그러면 제가 또 해야죠 저희의 막 가끔은 그러면 해야죠 위즈원이 보고 싶다는데 빨리 빨리 합시다 우리 준비 됐거든요? 위즈원이 보고 싶다는데 바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제 준비 됐거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까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래 일맵 할 건데 일맵 안 할 거야? 어떤 거? 이거 넣어줘 여기가 제일 나요? 가깝지 않아? 그런가? 오케이 벨비야 별로 안 너무 많이 오는 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 나는 준비를 마음에 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했어야 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후우 갑시다 난 요즘 계속 한찬이랑 계속 같이 있는 거 같아 맞아 요새 맨날 같이 있어요 그치? 샵도 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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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시간도 같이 있고 맞아 같이 자고 뭐? 아 여기 아 시끄러워요 야! 너 진짜 이상해 시끄러워요 진짜 왜 저래 나 진짜 잘하고 싶어 자 여러분 진짜 이번에는 진짜 나 잘하고 싶어 나 진짜 10등? 응? 10등 안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잖아 우리 치킨 먹겠다는 말을 안 해야겠다 일단 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10등 안에 어디 가요? 여기 띵 찍을 때 어때? 그거 많이 안 가봤어 다 내린다 오케이 가자 가자 그동안 댓글을 읽어볼까요? 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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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번엔 아니면 어 몇 킬 그거 할까요? 몇 킬? 과연이 아니요? 킬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순위 순위 순위? 응 자 저는 뒤에 누가 없나 앞에 누가 없나 보고 뒤에 누가 없어요? 일단은 없어보여요 일단 여기 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집에 빨리 들어가야죠 집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뛰어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항상 언니랑 같은 데서 내리고 같은 집에 가니까 같은 집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먼저 갈 거다 소리 소리를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면 소리까지 안 들으면 위조아는 우리 위조아는 너무 심심할지도 모르니까 그쵸 오늘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뭔가 느낌 느낌이 어 안 오네요 총이 없냐 또 아 진짜 나 진짜 이상한 거거든 지금 시끄러워요 진짜 진짜 알 수 없는 친구야 진짜 알 수 없는 친구야 대형명 퀵뜨로 당첨 아 집중하면 자꾸 눈썹이 올라가 아 귀엽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눈썹 뜨고 해야지 아 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내가 갈게요 총 왜 이래가 무슨 일이야 권총이야 와 이 총 뭐야 진짜 와 권총으로 죽은 거 죽인 거 처음이에요 진짜 영적의 순간을 위조한 거 함께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진짜 언니 가까이 써야겠다 난 눈썹 빨리 눈썹 올리고 해야 돼 왜냐면 왜요? 나 자꾸 미간을 찌푸리게 된 거니까 아니 저는 안 올라가고 저는 사배율이 좋은데 사배율이 없네 사배율이 없네 사배율이 없네 사배율이 없네 썼어? 네 이런 거 같아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사람이 좋은데 좋아요 이런 사람이 좋은데 총이 없네 총이 없어 지금 이거 쓰고 정 H&B로 모는데 1K 있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나 그 SKS 찾으면 이것도 있어요 아 있어? 시리즈도 있어요 어 나 갈래 잠깐만 근데 정아리 내가 줄게요 많이 쓰니까 잠깐만 이거 어디 있어 너 어디지? 잠시만요 너한테 볼게 여기도 아닌데 거기 있다고? 아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있다며 여기 여보 근데 웃긴건 저기 매니저언니가 그거 보고 있었어 재현이 저기 여보를 응응응 갔지? 응 어 여기 갔잖아 이처럼 아니 이것도 스피지로 갈게요 여기도 줄게요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 M4 있네 아니 그 큐빗이 아니 SKS 어디 있어 응? SKS SKS SKS? 응 SKS 뭐지? 잠깐만 여러분 안심심해요 진짜? 진짜 안심심해요? 진짜 보고싶어 사람있어? 레드좀 해줄래 레드좀 레드좀 아 갑자기야 집안에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난 나간다 집안에 있으라면서 너 왜 튀냐 그냥 빨리 도망가자 아 괜찮아 운이 저으면 안죽어요 운이 저으면 안죽는데 안돼요? 아니야 반대네 운이 안죽으면 죽어 근데 보통 이걸로 그럴게요 야 가방이 너무 별로 재미없어요 가방 레벨 1자리여가지고 안간이 없어 나 뭘로 죽었을까? 아 육세 안좋는데 비율도 없어 안앞아 와우 외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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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요 안돼 대박 야 나가자 했지 나간다 나간다 진짜 있는거 같아 응 진짜 있는거 같아 응 들은거 같아 아 잠시만 다가 가야지 와 와 와 됐다 괜찮죠? 저기 한명 더 있다 왜 안보이지 난 여기 여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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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있었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몰랐지 바보 바보예요 저 조심해야돼요 이 친구야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봤죠 봤죠 저 완전 지금 완전 잘하는거 봤죠 잘하는거 같아 오늘 진짜 진짜 저 완전 잘했다니깐요 잠시만요 자기장 아니네 아 다행이다 어머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아 진짜 아 이채윤 잠깐만 땅신났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났어 지금 아 진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나도 진짜라고 했네 4배율 없어요 4배율 4배율 나 이제 이동할까 어디로요 그냥 뭔가 없는거 같지 난 뭔가 없어서 이동하죠 아 오케이 여러분 괜찮아요 잠깐만요 넘넘 어 네 거의 지금 입을 안 입을 안 입을 안 Has 알 수 있겠어요 여기가요? 오 여기가요 장이가 대 fishermen 방금 심심 할까봐 나는 진짜 괜찮다 했는데 그치 맞아 하나씩 하고 싶어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 빨리 하고 빨리 이거 입어야 된다 아 근데 총이 왜 이렇게 게으리 없어요 나 못쓰고 있지 나도 없네 배율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배율이 없으면 어떡하라는거지 들렀다가 갔다 어 거기 그거 그리고 가방도 가방 3 차례올나 1이에요? 어 진짜요? 이 아이 한창이 부족해 아니야 3배율 아 없는대로 3배라도 먹어야 돼 아직도 널 부르고 있네 어 아이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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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꾸이자 바꿔? 가자용 나 그냥 가서 했는데 그냥 안 가도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이 하면 재밌을텐데 이주환도 그러네 이사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하면 뭔가 같이 게임하는 그런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거 진짜 있으면 좋겠다 뭔가 이것도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화면 보이게? 아니니 보이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1, 2, 3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거 응 그런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투표할 수 있는 거 아 투표 그런거 그러면 나코가 만들어봐요 제가요? 네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거 잘하자 게임에서 한국말 느려졌대요 한국말 느려졌대요 한국말 어디 어디 두고 오 붉기 잘했죠 빨리와 빨리와 우리는 한 팀이잖아 3명도 있었니 미안해 와우 얘 아부키 났고 와우 잘했어 와우 여러분 아까는 저희 본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본실력이네요 이제서야 우리가 빨리 언니한테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빨리와 너 항상 이렇게 맨날 뒤에 오면 못살려준단 말이야 우리 한 명 쓰러지면 한 명이 살려야지 그쵸 뒤에 온대 너무 무서워 지금 나 나 지금 혼자 있어서 무서워 혼자 있어서 무서워지니까 빨리 오르고 했지 했 됐어 뭐예요 왜이래 됐어 안했어 아우 미안했어 너 위에서 떨어져서 뭐야 떨어져서 죽었어? 다른 말도 못했어 나는 지금 지금 뭐라고 한국말 좀 뭐라고요?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거든요 나도 모르겠거든요 오마이갓 아 왜이렇게 총에 뭔가 뭐가 없지 아 왜이렇게 총에 뭔가 뭐가 없지 아 왜이렇게 총에 뭔가 뭐가 없지 거의 누가 왔었어요 아니 그런 놀이틀이 아니에요 어 어 와리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여러분은 무슨 무슨 총 써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아 다시 보기 제발 아 근데 이거 하면 다시 보기가 안 올라오나요? 응? 나 몰라가지고 어 괜찮지 않아요? 아 뭐야 너였구나 응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건가? 왜이렇게 색깔이 없지 안먹을건가 아 스크스 M4 순가네요 저랑 똑같네요 아 역시 뭐라네 그게 뭐에요 스크스 근데 지금 스크스가 없어요 찾고 싶은데 오 자기장 너무 좋아 저는 스파페트가 덮어 저는 M4란 UMP 요즘 UMP요? 네 그게 뭔가 빨리 돼서? 네 큐비지 쓰다면서요 원래 큐비지 썼었는데 홈비지 홈비지 아주 좋죠 음 음 뭔가 기절하면 그걸 써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거 쓰고 그래 오 어디야 좋아 대포 쏘는거 아니냐 저 정도면 음 쏘소리가 아주 그냥 어디? 나 방향도 알려줘 나 멀리 있어 방향 알려줘 나 안보여 155 155 155 155 15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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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부키 야부키 뭐 야부키 멀리 있는거 아주 그냥 저격수가 따로 없었어 우리 이제 가자 가운드 쪽으로 올라가자 아 그래요? 여기 있으면 안돼요 왜? 무서워서 가운드에서 무섭잖아요 자기장 어차피 비킬거 같은데 어차피 저로 가야되니 여기 뭔가 많아요 오 오 4배 어머 4배가 있었네요 어 나 왜 그걸 안줬지 없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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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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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저기 가긴 했지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 12명 남았어요 12명 저희 빼고 얄명 오케이 야 이제 앉아서 갈거야 아이소 다 하고 있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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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면 응 아니 그냥 여기 있을까요? 어때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니 저기 위에 갈까요? 근데 위에 방향이 낫지 않아? 저기 반대편 위에 아니 아니야 근데 어차피 자기 상태로 여기 있을까? 여기 괜찮은거 같아 아니 여기 여기 괜찮지 않아요? 원래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우리 뛰면 안될거 같거든요 알짜구 소리가 아주 근데 난 무서워서 움직여야겠어 여기 있자면 맞아 그냥 여기 주변에 있으면 될거 같아 지금 이거 확대해서 봐야되거든요 그 열면 어 그러면 저도 열면이네 아 여기 있나봐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박 나 상 아플 뻔했어 나 상 아플 뻔했어 오마이갓 다 어딨나? 다 담벼 왜 안보여? 담벼 야야야 뛰지마 뛰지마 왜요? 너 뛰면 이제 다 걸려 이쪽에 있네요 집안에 있나? 아니 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좀 멀리 있을 것 같긴하다 한번 확대해서 여기서 보자 우리 확대 안보이네 아니야 근데 여기로 넘어올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직 거기도 저기장 안에 아닌거 응 일단 반대도 보자 반대도 보고 근데 멀리 가지마 내가 살려줄 친구가 필요하다 야 서서다니지 말라니까 승반이면 다 걸린다고 알았어요 왜 진짜 보수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너 보고 있을지도 몰라 서서다니지 말란다고 기어다니는 낙코 아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아 어디 엔 엔 엔 근데 너 멀리 있나 아 저기 엔 완전 멀리 있어요 엔 엔 어디 이제 안보여 너무 멀리 있어 이쪽에 있었어 찍어놔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한 명 있고 진짜 안보인다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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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저기 저기 뭐야 나머지 나머지 오케이 한 명씩 있네 오 좋아 좋아 이제 여기는 청소리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완벽스 우와 이건 진짜 완벽하다 신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5명 3명 남았다고 3명 다섯 명 다 들어와 다섯 명 다 덤벼 다 덤벼 무섭다 아니 차 차 뭐냐 어디서 안 되지 차 타면 안 되지 차 타면 안 되지 차를 끌고 오는 건 도대체 어 저기 바로 옆에 있다 와 잠깐만 저거 뭐야 차 차로 물을 치는 거 아니야 아 죽었어 아니야 내가 죽였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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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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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더 거기 있네 어디 어디 이거 이겨면 우리 이기는데 이거 괜찮아요 완전 괜찮을 거 같아 언니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데 어 살릴게요 일단 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한 명 이겨면 우리 치킨 먹을 수 있다고 진짜 아니야 너 소율이구 너 소율이구 소율이구 제발 2초마 근데 앞에 있었는데 왜 안하지 2초마 야 너가 잊지마 야 너가 잊지마 야 너가 잊지마 야 너가 잊지마 야 너 진짜 진짜로 심장 뛴다 와 그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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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어디 있지 너 회복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모르겠다 어디 갔어 진짜 딱 한 명만 왔거든요 근데 안 보여 나 아까 있었는데 여기 한번 돌아볼까 아니 언니 같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이거랑 같이 있어야 될 거 같아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어디 있어 나 아까는 나와 나와 조심조심 아니 진짜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봤잖아요 우리 봤는데 도망갈게 이게 진짜 완전 무서운 사람일세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니까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어디 갔지 발자국 설 때 안 돌려 잠깐만 삭제했어 봐야겠다 근데 진짜 없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밑에 있네 밑에 있어 가자 가자 오케이 와 이거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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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와 역시 우리 멋진 지효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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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 와 이제 승리해 승리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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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둘이 몇 킬? 나 코가 7킬이고 제가 5킬인가? 나 코가 MVP였어요 잘했죠 이걸로 봐야겠다 아직도 하고 있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 뭐야? SS 플러스 나왔어 너무 잘했다는 거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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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즈원 나왔어요 저 친구 아이즈원 아이즈원 위즈원 있네 여기 위즈원 한미 있네 와 나 여기 위즈원 있는데 아이즈원 나왔다고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우리 치킨 먹었다고 우리 합쳐서 12명 죽였어 우리 합쳐서 12명 죽였어 우리 합쳐서 12명 죽였어 우리 합쳐서 12명 죽였어 대박인데 개이콘에 지금 아이즈원 나와요 라고 와요 댓글에 와요 개이콘 본다 같이 볼까요? 여기 필터가 많다 오 감성 나 게임하면서 왜 이렇게 입쓸지가 없어 입쓸지가 나 진짜 진심이었구나 나 완전 진심이었네 나 코에 치우자 어머 이거 치워선 안 될 것 같은데 화난 거 아니야? 응 진작이야 우와 여기 뭐 많다 하트 하트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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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에 어 뭐지 뭐야 완전 감성이잖아 혼자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쁘지 않아? 반짝반짝 오 그러네 완전 막혀서 노래 부르네 뚜리뚜리뚜리뚜리뚜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응? 받지마요 어른 너루야 정말? 저 아니 콘서트 거기 또 개공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 배고파 힘들어 이제 힘들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왜 먹어요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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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리 한 시간 반이나 했어 와 진짜 대박 에스킨나라비우스에서 무슨 맛 좋아요? 라고 왔어요 저는 민처랑 초코나몬스 아몬드 봄봄봄봄 아 왜 초코나몬스랑 초코나몬스랑 초콜나몬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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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샤베트도 좋고 아몬드 아몬드 봄봄봄도 맛있고 인절미 그거도 맛있고 떡 면은 참 달고나도 맛있고 쟤는 저렇게 다이어트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저거 살 다 놀고 나면 1kg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 근데 레인보우샤베트 은근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구요 저는 일단은 괜찮은데 초코 이런거 다 먹고 깔끔하게 레인보우샤베트 같이 먹어주면 근데 같이 들어오고 있으면 뭔가 맛있고 가끔 먹는건 좋아요 일본에서는 저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러브포션은 러브포션은 알아라 알아요? 맛있잖아요 안 먹어봤죠? 응 아직 저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일본 스타벅스에 초콜릿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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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도 브라푸치노 좋아해요 너 자 엄포터나무 엄포쌌드 엄포쌌드 해서 악룩해서 정말 좋아해요 아 ㅋㅋㅋㅋ 너 진짜 좋아해요 같이 다녔 좋아해요 1つの場所だけにしかない 도쿄 아! 옴もてサンド 옴もてサンド? 店限定の? はい 야つらしいです 나콘은 아마도 먹는다고 진짜 좋아 여진과 제가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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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이 즉 즉 다 놀았니? 야 야 너 당장 오목해지 마 너 1kg 빠졌어 아이저 끝나서 왔어 너 정말 우리만 보는구나 야 그렇게 노니까 힘들지 지금 땅바닥에 들어 누웠거든 시끄러웠지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슨 여기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 생각보다 멀어서 안 들리지 않아 생각보다 너무 잘 들리던데 노래 부르는 거 다 안 쟤윤 쟤윤 손이라도 보여줘 쟤윤이 지금 힘들어서 지금 손 떨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다 들렸어 진짜 다 들렸어 한 손도완 아까 스완스완 댓글로 당당하는 거 들렸어 조치할 수가 없었어 나이 좋은 노래는 너무 신나요 노래가 너무 이쁘어 뭐가? KCON? 우리 KCON 너무 이쁘다고 깜짝 놀랐어 뭐야 내가 봤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러면서 언니랑 보고 있었어 갑자기요? 어 진짜로 혹시 위즈원 이기? 안녕하세요 위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까 진짜 너네 파트 나오는데 진짜 부를 뻔했다니까 진짜? 부른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너네를 부를 뻔했어 아 우리를 부를 뻔했다고 야! 혜연아 너 지금 미쳤어 이렇게 우리 배는 지금 치킨 먹었어 언제 먹었어?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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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서 치킨인데 또 그 치킨이야? 아 난 또 치킨 먹는 줄 알았어 많이 먹었어?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차이 맞아 아는 사람이랑 진짜? 치킨 먹었어? 언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킨 먹었어? 언제 시켰대요? 언제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머리만 나가려나? 아 난 이제 배고파 아 몰라요 이 쪽이 강하게 있었어 생각보다 머리 너무 작아 근데 보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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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응 잡았어요 진짜 조금만 나 이제 뒤로 놓으신 거 끝이야 왜요? 왜? 생활이 없어서 이거 필터 있죠 없는 거 아니야? 아 웃는 거예요? 이제 필터 있으면 이 색감이 안 나와요 미안해 아니 너무 여기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마자리가 잘 지구만 나 얘는 불 켜놓고 자는 거 봤어 아니 아침에 아 일하는 줄 알고 나코 찾으려고 나코야 요거트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얘는 왜 안 잤나? 약간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불 켜도 잘잖아 불 켜고 자고 있었잖아 불 켜고 자고 있었잖아 유리도 잘 아니 유리가 이쯤 쓰니까 보통 끄고 자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꺼? 응 역시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쯤 쓰니까 끄지 않아서 그냥 그냥 자요 나 코어 플래티넘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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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살이야 아 아 목살이었어요? 응 목살 왜 안 먹었어 이게 이렇게 아닌가? 응 너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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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계급 다이어 실버 아 레벨로 왜 거기에 플래티넘東西 언제 꾸밀지 플래티넘이라고 아까 봤는데 아닌가? Nadie 마리모토인데 브라티넘 맞잖아 아 그게 브라티넘 아 브라티넘 아 빼티넘이야 아 그렇게 말해 예 제가 그렇게 말하는게 더 신기하거든 프라치나 뭐야 플레치노야? 프라치나 프라치나라고 써있거든요 너무 일본어 그거네 신기하다 일본에서는 프라치나라고 하거든요 프레치넘 뭐라고요? 플레티넘 아 그렇게 말하는거야 제가 영어를 못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일본어를 배워가네요 프라치나 프라페치노래요 프라치나라고 해요 프라치나라고 해요 너 고기만 빼먹고 있네 아 왜요? 아까워 고기는 소고기지? 먹살이에요 아 그래? 나 소고기인 줄 알았어 나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먹었어 귀한 재료는? 그렇게 귀한 재료는 나에게 쓰기 싫다 아니 본연의 그거는 장구해야지 아니요 맛있었어 소고기 다 먹었어 비엄대요 비아요? 제풍 오잖아요 근데 제풍이 지나갔어요 아 진짜요? 나 또 오려나? 혹시 모르니까 나갈 때 조심해요 안녕 나 이제 배고파 나 밥 먹으러 갈래 아까 뭐 본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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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말이야 아니요 그럼 한국에 아이스크림이 아 진짜?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거 안녕 아니 그렇게 갑자기 간다고? 그러면 언니 먼저 내가 마무리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 마무리에요? 너무 아아 배고파 게임 한판 하면 배고파 근데 그냥 혼자 가요 내가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 간 안녕 나 간다요 나 이쁘 너무 이쁘 진짜? 응 이걸 이렇게 짓어 갈게요 오 잘가 그래 안녕 나 보내주는구나 응 근데 요새는 왜 안 잡지? 원래는 가지마 이랬는데 이제 그냥 아주 쉽게 안녕 오케이빠이래 오케이빠이래 우와 더웠다 가지마 갑자기 가지마래 안녕 가지마 가지마 안녕 다음에 또 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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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제 채영언니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는 거 아니었어? 네? 마무리 아 맞아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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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했는데 난 이번에는 남낙 낙 그랬어요 이름 이름? 뭐라고 해요 이거를 불륙 제목? 제목? 저거는 남낙으로 하고 싶었는데 남낙으로 됐잖아요 이번에는 성공 성공 괜찮아요 언니 되는 거 아니죠? 아 언니 조심해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네 아 언니 저 고천돼서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실거죠? 네 낙코스위 치킨 많이 드세요 아 알겠어요 치킨 많이 먹을게요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아니 구애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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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이랑 낙코를 봤는데 정수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정수리 여기가 정수리 희한 아 기만 얘 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 정수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여기가 귀엽다고요? 아 정말이에요 푸염해서 다행이네요 낙코스위 젊수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대표 위소한 치에영 치에영 근데 수박이 비가와서 조금 안달아 비가와서 안달아요? 그런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과일들이 조금 많이 안달아요 진짜요? 나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증아 재밌었어요? 어? 네 택배 말고요 택배 말고요 네 네 운영하는데 재밌었어요 오 남자분이네요 이번엔 나쿠 항상 응원해요 아 감사합니다 나쿠 언니 아까부터 목소리 똑같은데 그래요? 이거는요? 이제 보면 다르네요 나쿠 언니 언니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나쿠씨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웠고요 나쿠씨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쿠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78이요 8이요 이게라는 8이요 괜찮으세요? 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잠잠 잘 주무시고 네 알겠습니다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어 듣고 싶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아 저는 전부 최고예요 네, 알아요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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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 민정 민정 이 거짓 ac престä재 민정 그러니까 눈을 못하겠습니 갑자기 뭔가 한국어 들리는 거 아니.. 눈을.. 아니겠지? 프로일본어로 있었나? 스테이저 외에는 완전히 가콜롭네 우쭈쭈쭈 우쭈쭈쭈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이조어 짱이예요 짱이예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콤보했어요? 한국사람이예요 아 한국사람이 일본어로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일본어로 유학을 갔다갔어요 어디? 도쿄? 하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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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ihi FC 하카타 스케잌 스윗도이예요 한국사람이로 오오오오 주스윗은 스윗도이예요 스윗도이예요 위조한 스윗도우요 위조한 스윗도우요 위조한 시카카당 너무 귀엽게 아 진짜? 아니 아니 채연언니가 이제 학교 타베 아 아 이번엔 말해야 되었는데 채연언니가 지금 일본어로 학교 타베는데 고마워 위조한 스윗도우요 위조한 시카카당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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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한 스윗도우요 위조한 시카카당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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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젠언가 나니?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아이젠언이지만 가당 위조언이지만 가당하면 위조언밖에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젠언의 그런 마음이 감독 아이젠언은 그걸 듣고 감독? 아이젠언한테 그런 말 들으면 감독입니다 아 감독입니다 좋아요 스윗도워요는 무슨 뜻입니까? 스윗도워요? 좋아해요 스윗도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사투리에요 스윗도워요 스기다요가 도쿄 그냥 또 한숨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이젠언 잘못 들은 것 같지? 아이젠언 잘못 들은 것 같지? 응 스윗도요 맞아요 오늘 아 아니다 내 목소리를 해야지 하하하하 사무치게 먹었구먼 스윗도 얘기하자요 스윗도 얘기하자요 스윗도 또 여기 나왔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수리도 너무 귀엽다니깐요 하하하하 이렇게 나와있는 줄 몰랐네 하하하하 아 이거 왜 이렇게 매웁니까? 매워요? 그렇게 매워요? 너무 나 이거 원래 매운 짜파게티 이거 원래 매운 짜파게티 응 맞아요 아 맞아요 아까 혜연이랑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떤 이름이 잘 어울리는지 했는데 김인지 어? 나왔어요 내가 내가 예전에 프로그램에 연락을 보냈는데 아 진짜요? 뭐에요 그게 적어놨을걸? 응 잘 어울리는 응 이름이요? 이름이라고 김민지 민지? 응 민지 내가 지은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진짜? 거기 올라왔어? 아 이거 댓글에? 아니 그냥 언니가 나한테 말해줬어 아 진짜? 그리고 나희 나희 아 나희 이쁘다 진짜 있어요 나희라는 사람이 있어 아 진짜요? 말 안들어갔어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뭔가 궁금해 나한테 어떤 이름이 잘 어울리는지 아 아 내가 내가 지어놨 내가 제 12명 다 적어놨는데 아 진짜요? 응 못 찾겠다 내가 이름 내가 웃으면 안 나오나? 응 언니껄로 하고 아 아영 저봐 아영 내가 히토미 아영이라고 지었거든 아영이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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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고 있었어? 응 뭐야 아이스크림 넣었어? 응 어딨어? 좋아영 할 때 그 아영이 나오나? 그치?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그치 우리가 근데 아직 그쵸 어 같이 한 거 왔으니까 같이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언니니까요 다시 여기 언니가 왔으니까 생각보다 오랜이에요 뭔가 유튜브 자주 보는데 응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이거 노래 자꾸 생각나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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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어 생각난다 한 번 들으면 나 이따 한 번 해줄게 응 안녕 안녕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아 언니 도망가지 마요 진짜 바이바이 가지 말라고 아니 몰라 하면서 바로 바이바이 자 이즈환 응 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따 언니 그거 좀 알려줘 알려줘 되고 있어 끝나록 여기 어 왜 왜 이거 잘 안 보이지? 이거로 봐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언니가 파스타도 해주고 너무 맛있었어요 아 간전도 그거 짜파게티 해주고 너무 재밌었어요 게임도 하고 치킨 먹고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마무리를 왜 이렇게 못하지? 잘했어 잘했어 예전에도 재밌었죠? 이거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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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죠? 그쵸? 지금 몇 시지? 이제 아홉 시 네 그러면 우리 KCON 나왔으니까 그것도 다시 보기로 또 KCON 다시 보고 씻고 아이스크림 먹고 주무세요 나도 그럴게요 응 예수완 예수완 내일도 화이팅하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안녕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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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